2, 5 사막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기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눈부신 화려함은 물론 가장 역동적인 중동의 모습까지 신비함이 같은 이곳에 윌벤져스가 찾아왔는데요 압도적인 응장함에 한 번 압도적인 먹방에 한 번 계속되는 압도적인 놀라움 보물같은 추억을 찾아 떠나는 윌벤져스의 고군분투 중동 탐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10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그곳 두바이 두바이 와 두바이 도착했다 여기가 두바이이라고? 어 두바이 다들 신났어 와 춥네 이거 봐봐 새끼야 아빠 잠깐만 아까는 추웠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너무 따뜻하잖아 불과 10시간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아 여기 여기 눈 따뜻해 빌려 녹아내려 녹아내려 아 눈사람 다른게 녹아내리겠어요 두바이가 원래 따뜻해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응 지금 여기 겨울이야 지금 여기 겨울이야 아 맞아요 두바이도 겨울이죠? 아니 진짜 그쵸 겨울이야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여기 요염이 요염 아니야 이거 러시 어 러시 이거 봐봐 햇님이 이 말 하잖아 야 햇님이 너무 아야 아 누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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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요즘 두바이에서 유명한 건물이야 두바이 프라임이야 액자 모양이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은 되게 멋있어 우리 저기가 또 사진 찍어? 일단 아빠 친구만으로 가자 맞다 친구 집 먼저 가야지 친구 집 어디야? 음료 그리 아니 이 집 아니야 여기 우와 벤틀리가 지금 민두 가는 거예요? 어딘지 아니? 야 여기 잠깐만 불소가 여기 맞는데? 먼지수 맞는데? 어? 도착했어 벨 눌러봐 음료 왔어요 문 놔 두세요 오오오 오 두 바이 오 역시 두 바이 오 역시 두 바이 마술의 정말 마술의 연속이네요 하완ight 하teri مل 비싼 또래 아기도 있네요? 네, 뭐죠? 안녕! 아, 이사도 잘해! 헤이, 사이드! 사이드! 아, 예뻐라! 잘생겼다! 너가 좀 외면 돼! 아, 반가워! 아, 반가워! 좋은 삶? 좋은 삶, 좋은 삶! 아, 이사도 제대로 하고요! 하이, 아이, 윌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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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a big boy? 어? 벤틀리 친구래요, 동가! 만나니까 좋지? 아,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I think I invited you like 10 years ago, you really don't want to come. It'll be 10 years, man.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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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식하고 못 먹었어. 아, 한국말 하세요? 한국말? Let's go with. 한국 사람이었어? 아니요? 아, 놀랬지, 윌리엄. 삼촌, 한국말 할 줄 알아? 아니, 이태원에 계셨으니까. 아빠. 우와, 사이트도 잘한다. 아, 한국 분이구나, 아내분이. Let's go in, let's go in. 손, 손. 손, 손. 한국말을 잘하시는구나. 여기 또 손금집이 어디야? 다야, 다. 다. 넷지. 어머나, 부럽다. 중동 스킬. 끝없이 올라가네요. 옛날에 이태원에서 쪽방 살았잖아. Yeah, man. It's a good life now. It's a good life. 정체로 숨겨왔던 거예요. 나라에서 집 하나씩 주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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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다. 넓다, 그치? 아빠, 여기 전세야. 애들, 전세 다 알아. 우와. 우리 전세에서 사니까 다 알아. 난 작아야. 작아야. 한국말 정말 잘하시죠? Let's go. Take your shoes off? Yeah, you can take your shoes off. 그리고 신발, 신발 벗어.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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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오. 와우. 말이 있어. 말이 있어. 말이 있어. 거실에 말이 있어, 이 집은.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아요. 말 있네, 말. 진짜 좋다. 너무. 두바이에서 이 정도는 다 기본이야. 부럽다.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부러워. 그래도 부러워. 넓다. 넓다. 벤트비가 바로 넓어. 우와. 달려와서 슬라이딩할 공간이 나오는 집은 처음이야. 아이야, 이거 만지니까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빠. 아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대리석 바닥에 적응을 못했어.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오빠. 가만히 좀. 사이트는 벤트리가 신기한가봐요. 두바이 어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긴데? 여기. 두바이 가봤어? 두바이 가봤어? 좋아. 케이. 나. 나 찌로 해만 데뷔를. 하마 삼겹. 하마 삼겹. 하마 아니고. 하마드. 하마드. 피포. 하마. 물. 그렇지, 하마는 물. 오. 오. 물. 물. 하마는 물에서 살지. 어. 하마 어떻게 해? 하마. 하마 어떻게 해? 하마 아니고. 하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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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근데 너 끝까지 사투리 그렇게 쓰네? 와이프 동네 가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아, 아내분이 경상도뿐이세요? 제수 씨는? 놀러 갔지. 아.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아, 쉬는 날이구나. 아빠,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배고파? 네. 야, 두바이에서 진짜 근데 뭐 드실까? 여기, 여기. 이건데요? 이게 뭐예요? 아, 대추 야자. 와, 다 있어. 봐봐. 오, 사이드 잘 먹네.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는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달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한국에 없는 건데 이게 사막에서 난 과일이에요. 과일에 있는 거. 아, 원래 이렇게 나는 거야? 네. 까칠. 아이고, 잘하네. 대추. 나 선물 줄 거야. 아이고, 또 선물 챙겨왔어. 선물 주겠지? 응. 선물 줄 수 있을까? 어. 선물로 왔어요. 오, 선물. 우리 학원. 사이드 선물 왔어. 아빠, 이거 뭔데? 사이드? 사이드? 어, 사이드. 사이드. 아, 사먹어요. 아이고, 고맙다. 사이드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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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외국에 나갈 땐 저만한 선물 없어요. 맞아, 맞아. 사이드 신발도. 어, 사이드 신발. 아, 한국 전통 신발. 너무 신. 센스 있게 송류 샀다. 와. 사이드. 우와. 와. 사이드도 좋아하는데요? 너 왜 신어? 야, 이거 사이드 신으라고 사 온 건데 너 왜 신어? 어? 너 신고 싶었어? 어. 이거 사이드 신발인데? 신다가 이제 벗어놓고 가. 그치, 막상 신어보니까 편하지는 않아. 사이드 스타. 비거 스타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벗고 싶은데. 탑댄스. 안 빠져, 안 빠져. 아, 우리 비비 꽈봤자 안 빠져요. 불편해? 이리 와. 빼줄게, 그럼. 아, 불편해서 못 가. 아, 짜증나. 이리 와, 이리 와. 신 벗어. 신 벗어? 신 벗어? 신 벗어? 아유. 왜 준비할 게 있는지? 네? 신랑가 있다고? 아, 마음을 틀렸고. 째 째. 째 째 밖에 없죠? 네. 아, 예스.